아싸 하시는 거예요. 입꼬리와 웃어봅시다. 준비! 아싸!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좋은 끝난 얼굴도 하하! 조그만 얼굴로 하하하 커다란 얼굴로 하하하 아싸 웃자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온몸으로 웃자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온몸으로 웃자 박장대에서 웃음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업할 때 교재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 말씀을 하시겠지만 하루에 15주 동안 박장대에서 웃음을 지으면 이틀을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한 번씩 박장대에서 웃음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